이 트럭 잘 보세요. 블박차가 트럭을 따라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다가... 저렇게 트럭 뒤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거리를... 어! 뭐가 떨어지면서. 오! 제법 크네요. 다시. 제법 커요. 쭉 가다가... 네! 제법 크죠? 네. 제법 큽니다. 저 돌멩이 트럭에서 떨어졌어요. 트럭에서... 에이쿠에이쿠에이쿠에이쿠에이쿠. 본네트 이런 데 많이 찍혔겠죠?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왔답니다. 이 사고. 처음 있는 일이고 저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못하셨대요. 그런데 집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네트가 많이 망가졌어요, 생각보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쪽에서 그렇네. 저 앞차에서 떨어졌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 줬으니까 연락 잘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로 시간 가능하실 때 연락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로 답변해 왔는데요. 언제 어디서 맞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설명을 했죠. 제가 거기는 자주 안 다니는 길이다. 자세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자기는 그쪽에 다니지 않고 자기는 거기 안 다닌대요. 안 다니고 차에서 떨어지고 맞냐 우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상 보내줬더니 아, 왜 이제서 신고를 하느냐. 아,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신고하느냐. 그러면서 보험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한답니다. 카톡 주고받은 거 보시죠. 돌방 맞은 차주입니다. 시간 대신에 연락 주세요. 언제 어디서 맞았습니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하세요. 9초에서 10초 왼쪽에 돌멩이 떨어져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겠죠. 보여도 안 보이겠죠. 9초에서 10초 왼쪽에 돌 떨어지는 거 튀기는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여. 아, 안 보여. 보려고 하면 찾으려고 하면 보이는 거고요.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이고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이고 그렇겠죠. 안 보이고 만약에 당신 차에 맞아서 떨어졌는지 또 그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해 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월 18일 바로 신고했고요. 경찰관이 오늘 연락 왔습니다. 경찰에서도 인정했고요. 인정 안 한다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18일 18시면... 저는 작업 중이었어요. 차 고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는 18일 18시라 없었어요. 아니요, 18시가 아니라 16시라고요. 그럼 저 차는 도난당했습니까? 귀신이 운전했어? 이렇게 의견들이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지점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에서 적재하면서 떨어진 돌멩이가 뒤에 있는 차를 때렸다. 그런데 본인은 그때 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내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경찰에서 아무 저렇게 하더라도 안 보여, 안 보여 보험 접수 안 해 주고 그리고 보험 접수 내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청구하더라도 우리 계약자가 이거 돌멩이가 여기서 떨어지고 나는 안 보이고 저게 내 차에서 떨어졌다는 증거 있어? 다른 차에서 팍 날라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보험 처리 안 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접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했을 때 판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 그 차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네. 조그만 이런 모래알개가 다른 데도 날라왔을 수도 있잖아. 그게 제법 큰데 송평 크기 많아 보이는데 그건 거기서 떨어진 게 맞지. 책임져, 충분해. 이런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 차에서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나요? 새가 날아가다가 거기다 하나 물어다 놨는데 거기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럴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정도면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내가 소송하는 게 답답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자차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자차 처리를 했는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안 해 준대요. 왜 그럴까요? 특약을 안 넣었대요. 단독사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왜 단독사고예요? 단독사고는 내가 혼자 어디 꼬라박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단독사고의 개념이에요. 단독사고라는 것은 나 혼자 꼬라박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없을 때. 가해자가 없는 사고 그럴 때도 단독사고예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단독사고예요. 그 특약을 넣으셨어야죠. 왜 특약을 안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차 보험은 안 된답니다. 내가 직접 소송하든가 내가 자차 보험 넣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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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기 차량 손해기, 자차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차량 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차값이 2,329만 원, 자기부담금 20%. 최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아니, 자차 보험 가입료를 58만 원씩 넣으시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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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단독사고 이거 몇 푼 되겠습니까? 그거 몇 만 원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끼려고 안 넣으셨어요. 그래서 보험소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차 보험이 도대체 어떤 거냐. 자차 보험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차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험소에서 천재지변 단독사고는 보험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특이하게 가입을 안 했대요. 제가 그거 빼면 좀 보험료가 쌀까 봐 그걸 뺐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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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보험조건이나 보험료약관 발췄한 게 아까 보시면 그겁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이게 왜 단독사고인가요? 내가 혼자 낸 사고가 단독사고 아닌가요? 보험사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했더니 아, 보험료가 비싸서 제가 뺀 것 같은데요. 따져보니까 차끼리 부딪친 사고여야만 된답니다. 돌멩이 떨어지는 건 단독사고래요. 단독사고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주세요. 단독사고란 피보험자동차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나 혼자 꼬라박은 사고. PD들은 아까 내가 꼬라박은 사고 그거는 빼세요. 여기서 설명이 다시 나오니까. 자차 손해 중, 자기 차량 손해 중. 피보험자, 피보험자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지금 나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든 또락이 빠지든 또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때 또 자연재해 심수 또는 벼락 맞은 거. 이럴 때는 안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른 차랑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자전거랑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일부러 쭉 긁어갔을 때 누군가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자기 차량 손해 중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차량 단독사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 특약. 거기 미가입하게 되면 단독사고일 때. 그럴 때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단독사고는 안 낼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입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나 혼자 꼬라박은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 즉, 누군가 내가 가다가 어떻게냐? 딱 미쳤어요. 그런데 꼼꼼해서 안 보였어요. 그 차 도망갔어요.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안 찍혔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땡소리 사고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나왔는데 누가 팍! 들이받고 도망갔어요. 아, 그런데 CCTV 이거 사각지대예요. 안 나와요. 블랙박스도 없고. 그러면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시골길 가다가 고라니가 팍! 튀어나오고 멧돼지가 튀어나오고 내 차가 수백만 원, 수리비가 몇 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멧돼지랑 팍! 몇 십만 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차보험 가입하겠다는... 가입은 왜 하는 겁니까? 자차보험은 다른 차랑 사고 났으면 다른 차로부터 다른 차 100% 받으면 내가 100% 받는 거고요. 6 대 4 그러면 내가 60% 받고 40% 내가 자차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내가 실수로 내 차를 망가뜨렸을 때, 내가 주차하던 데 긁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내 차를 망가뜨렸는데 누군지 못 찾을 때 그럴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져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가입할 때 당연히 단독 사고 포함이죠. 그런데 여기는 단독 사고가 이게 옵션이에요, 옵션. 와, 이 옵션! 보험사들 정말 나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죠. 계약자가 잘못이죠. 그런데 보험사가 저런 거는 자차 보험료가 58만 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단독 사고가 집어넣으면 그게 얼마예요라고 그걸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자차는 단독 사고는 단독 사고는 여기 단독 사고의 뜻까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단독 사고는 나 혼자 낸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해 주면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단독 사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할 때는 전부 다 체크, 체크, 체크하잖아요. 네, 거기 설명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약관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몇 만 원 아끼자고. 물론 지금 150만 원이니까 아유, 그래 운이 나쁘다. 아니면 내가 소송할 수도 있어요. 차차 보험 가입하실 때 반드시 단독 사고 포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만 원 차이 안 날 겁니다. 아니요, 58만 원을 하면서 차이가 10%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보험사가 쏙 빼는 겁니다. 설명도 제대로. 물론 설명은 했는데 내가 못 들어서 그냥 흘려보냈겠죠. 제발 보험사들 꼼수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확인하고. 그런데 확인했으면 동의, 동의, 동의. 확인했으면 그렇게 하시나요? 그거 안 하는 거 그걸 노리고서 중요한 걸 빼고. 저 자차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여기 보세요. 대인 1, 24만 원. 대인 2, 41만 원. 대물 5억 원까지 60만 원. 이게 좀 더 나가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체로 보면. 이거 차값이 그러면 안 돼서 그렇죠? 차값이 2,300만 원이에요. 차값 비싸는 자차가 제일 비싸요. 자차 제일 비싸게 해 놓고 그것, 단독 사고. 그것 딱 빠지면 아이고... 진짜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여 갈 수 있습니다. 코 베일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꼭이에요. 여러분, 6.5m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규격이 있는데요. 대부분 4.5m입니다. 그런데 4.3m도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 화물차에 짐 실을 때 얼마나 높이 실을 수 있을까요? 보통 높은 차들이요. 버스, 버스 긴 거는 12.6m, 높이는 3.8m예요. 트럭은 어떻습니까? 트레일러, 카고 트럭. 보통 한 3.8m? 한 4m까지도 가능하겠죠? 제일 높은 건 몇 m입니까? 여러분, 트럭. 큰 트럭 바닥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몇 m까지 돼요?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아, 4.2m 있습니까? 4.2m. 4.2m가 이유가 있어요. 4.2m는 고속도로만 다녀야 될 겁니다. 일반 도로는 4m예요. 고속도로는 4.2m까지 다닐 수 있고요, 높이가요. 그리고 일반 도로는 4m로 돼 있습니다. 육교랑 같은 게 지하차도죠. 내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높으면 가서 더 걸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이? 와, 이거 뭐예요? 팔레트? 네, 여기다 짐 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네, 팔레트를 많이 실었네요. 저렇게 하면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통과할 수 있나. 와, 통과를 했네. 통과를 했어요. 이야, 통과는 했고. 저 천정에, 천정에, 천정에 이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행이지. 불안해, 흔들흔들하네, 흔들흔들. 아이고, 끈들끈들 저렇게 하나로 묶어놓으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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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이고, 겁나서 내가 얼른 먼저 지나가야지. 먼저 지나가서 내가 나가면서 보니까 이야, 나올 때도 불안불안하게. 저 팔레트. 팔레트뿐만 아니라 저렇게 무겁게 짐을 실으면, 무겁게 높이 실으면 우선 지나가는 차도 불안하고 본인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거 급제동하면 팍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거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꽉 찼습니다, 나갈 때도. 이렇게. 이거 얼마나 차이 나가겠어요? 이거, 이거, 이거. 팔레트 2개, 2개 차이? 한 30cm 정도 여유 있어 보이나요? 그런데 30cm보다 더 될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일반 도로는 4m, 고속도로에서는 4.2m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확히 아, 저거 393m 99cm야. 그런지. 아니면 4m가 넘었는지. 그건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느낌으로는 간다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고했어요. 저거 위험해 보이니까 좀 조심하라고 계도 조심해 주세요.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함부로 단속을 못하고 현장 단속을 원칙을 합니다. 현장. 아, 현장에서 우리가 잡지 못하면 단속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단속할 때 거기도 단속하는 위치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 저렇게 위험한 차. 현장에서만 단속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는 단속을 못 한다. 그리고 조심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 하고 앞으로 거기도 가끔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단속도 한 번 해 볼게요. 그런데 그 차가, 그 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있어야지 거기서 조용히 보셨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단속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알아서 본인이 우선 저게 떨어져서 자칫하면서 큰 사고를... 불안하잖아요, 보세요. 저거 들어갈 때도 불안하죠. 그리고 가면서도 저기서 덜컹덜컹덜컹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요. 저거 끈을, 끈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야... 이거 하나로 이걸 지탱한다고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걸로.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옆에도 공간 많잖아요. 높게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옆으로 넓게 쌓으세요. 그게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크게 사고 칠 뿐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간당간당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떨어져서 뒤에 오는 차한테 부딪쳐서 버스 부딪쳐보세요. 버스가 저거 떨어지고 팍 하다가 부딪치면서 휘청 휘청하다가 버스 타고 있는 몇십 명 다쳐 보세요. 한 방에 면허 취소됩니다. 물건 싣을 때 나 혼자만 가면 괜찮아요. 물동이이고 평평한데 나 혼자만 가면 괜찮아요. 물동이이고 뛸 수 있어요? 저건 물동이이고서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많은 새끼줄을 하나 묶어놓고 물동이이고 뛰는 거랑 똑같아요. 제한속도 역시 녹색 신호입니다. 블박차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가는데...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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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어허허허허 참나... 저기 바람이 부니까요. 그날 바람이 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자, 가는데요. 내 슬그머니... 이익... 아니, 나는 내 신호 받고 쭉 오는데... 허허허허허허...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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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야... 꿈에 있는 데 생각 했을까요? 피할 수 있나요? 녹색 신호 받고 쭈욱! 탄력받아서 앞 차량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탁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죠. 혹시 다치지만 안 계신가야 할 때는 애들이 많이 놀랬대요. 그런데 다행히 다친 분 안 계시답니다. 차량 수리비가 210만 원 나왔대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공사업체는 청구해야겠죠. 이 공사업체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바람이 그랬잖아. 바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 플라스틱 재질이죠? 폴리에칠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폴리에칠렌, 줄여서 PE. 그리고 이게 방호벽이죠. PE 드럼 또는 PE 방호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움직이면 되나요? 내가 가는데... 아니, 나 왜 거기서 나와? 저거는 저렇게 그냥 세우면 안 됩니다. 저기에다가 뭔가를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물을 채울 수도 있고요. 모래를 채울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물이 얼면 위험하니까 주로 모래를 채우죠. 저거 채우지 않아서 바람이 흔들리게. 당연히 이 업체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저기는 물을 채울 수 같다, 물을 안 채울 수 같다.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깐 조심해서 다녀야 되나요? 제발 공사하시는 분들 이게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더 많은 것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아수라장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대로. 원래 정해진 대로. 여기다 설치하려면 물을 채우든지 모래를 채우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바면, 바면을 삐익! 둘러가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꼬마 잡고 추르르륵 해 놓잖아요. 호스 연결해서 공사 현장은 위험합니다. 지나가지 다르게 방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FM대로, 필드 매뉴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진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별의별 걸 다 봤어. 그리고 저 바람에. 바람에 달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나 안동역 앞에서 아... 추억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당할 수 있는 더 큰 모든 사고에 대해서 예방 백신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업체는 빨리 차수리 제대로 다 해드리시고요. 그리고 애들 놀란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사죄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업체가 미적미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내 차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죠.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저 업체 구성권 행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차보험 처리하더라도 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할 적 아무런 관계가... 아참! 내 잘못을 때 1년 동안 할인이 또 유예된다고 그러죠. 그럼 짜증나네. 자차하지 마세요, 자차하지 말고. 이 차가 아니라 이 공사업체, 공사업체에 직접 저쪽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직접 해 주기도 하고 그 보험사랑 상대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혹시라도... 아니, 혹시 저게 바람이 흘면 흔들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얼마 깎읍시다 그런 소리 하면 이건 무슨 지나가는 강아지가 부드덩은 소리 하는 거냐라고 야단 쳐 주십시오. 이 공사업체를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수원에서요. 수원에 덕영대로 기업은행 교차로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요. 비엄 W, 비엄이 아니라 배암 W M4 차량이 영화에서 보던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저 바람 안 보이지. 자, 빙글빙글 도는 것을... 목격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저 차요. 우회전하나? 어? 우회전도 원래는 안 되는데 보행자 신호인데? 그래도 뭐 앉아보니까 가도 되겠지? 그래. 보행자 없으니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보행자 없어도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우회전하나? 어? 우회전한테 왜 들어와? 들어오더니 뭐야? 뭐야? 어? 빙글 한 번! 두 번! 이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어? 이야... 이야, 저 차 저 차 웃기네요. 결국 신호위반해서 간 거죠. 그냥 가기 뭐 하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서 우회전한 척하다가 돌아가서 아, 좀 좀 미안하니까. 이야, 멋진 걸 보여주고 왔습니다. 이야, 차가 BMW M4. 아, 이거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저 차의 행동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으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쇼했다. 드리프트했다. 매드맥스다. 투표 시작. 쇼다 56%. 드리프트다 36%. 매드맥스다 8%. 이야... 평소에 못 보던 거 보여주니까 어, 쇼네. 저 드리프트야. 그러면 영어 말고요.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말로는 멋진 공연이다. 묘기 대행진이다. 미친 짓이다. 투표 시작. 멋진 공연은 2%. 98%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저 차 법적으로는 신호위반이에요. 벌점 15점 그리고 범칙금 6만 원. 또는 운전자가 안 나오면 차 주인한테 과태료 7만 원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건 한국말로 여러분들은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호되게 야단 쳐주십시오.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오늘 며칠 전입니다. 2월 25일 밤인데요. 수원의 어느 교차로입니다. 블박차는 신호 대기 중이에요. 빨간 불 이제 가서 신호 대기할 겁니다. 그런데 별의별. 세상에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도대체 뭘까요?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잘 지켰죠? 저 차가, 저 차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보행대 신호전 가면 안 돼. 안 잡더라도 그래도. 아이, 그래. 보행대 없으니까. 그래, 경찰 없으면 경찰이 잡지는 않죠, 이럴 때. 하지만 가면 안 돼. 우회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회전. 그래, 우회전. 그런데 제일 앞차가 뭐해? 어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왜 왜 왜? 왜 뺑을 돌아? 한 바퀴 돌고. 또 또 또 또. 어어! 두 바퀴 어떻게 했지? 이야, 잘 돈다, 잘 돈다. 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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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에헤... 트리플 액셀은 실패했네요. 두 바퀴 돌고 또 돌려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 차가 왜 저랬을까요? 어이, 저거 꽤 비싼 위제차 같은데요. 여기서 직진 그냥 하면 신호위반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회전한 듯이 하다가 이쪽으로 빠져서 그냥 가려니까 좀 뒤가 따뜻했을까요? 어, 나 신호위반 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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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신고 가면 어떡해. 뭐 하나 보여주자, 뺑글뺑글. 그러고서 갔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거 신호위반이죠. 빨간불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회전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애교로 봐준다더라도 이렇게 간 거, 저 신호위반, 저 행위. 벌점 15점 그리고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오면 그렇게 처리되고요. 운전자가 안 나가면 주인한테 과태료 7만 원 부과하죠. 그런데 저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 저거 저거. 내가 그냥 신호위반에서 가기가 좀 쪽팔려서 그래서 아유, 제가 죄송해요. 아유, 저 그냥 가기가 좀 서운해서요. 그러면서 마침 오는 차도 없네. 그냥 가기가 서운하니까 여기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빙글빙글빙글 빙글. 그러고는 가버린 저 행위. 저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쇼다, 드리프트다, 도그 지알이다, 매드맥스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아, 저, 저, 저... 전부 다 차가 안 오잖아요. 마침 그때 딱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딱 두 바퀴 돌고 그리고... 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쇼라는 의견도 있어요. 쇼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프트라는 의견이 2% 있네요. 드리프트. 도그 지알 90%입니다. 미친 짓 6%. 이거는 도그 지알하고 매드맥스는 같은 뜻이겠네요, 그렇죠? 매드맥스, 도구지알. 왜 그러셨어요? 본인은 쇼, 쇼를 한다고 했을지 모르고 또 드리프트를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도구지알 또는 매드맥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말고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멋진 공연이다, 묘기대행진이다, 뻘짓이다, 미친시다. 투표 시작!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보신 거기서 은근슬쩍 시너지반에서 뱅글뱅글.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오~! 애교로 봐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감했습니다. 16% 뻘짓. 땡뻘이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미친 짓. 84%입니다. 뻘짓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애교로 봐주신 거예요. 뻘짓은 진짜 멍청한 짓을 뻘짓이라고 하는 거죠. 저게 멍청한 짓입니까? 아니면 미친 짓입니까? 본인은 멋있다고, 멋진 공연 내지 묘기대행진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청자분들은 뻘짓 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 운전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